다음 달 대전과 세종, 충남 중소기업 경기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중소기업 중앙에 대전, 세종, 충남 지역본부가 조사한 4월 업황 전망 중소기업 건강도 지수는 지난달보다 1.6포인트 하락한 80.6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조업은 6.7% 크게 하락한 반면, 비제조업은 3.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최근 거리두기 완화로 비제조업 경기는 소포 개선됐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국제 유가, 원제작값 급등으로 제조업 업황 전망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